중일전쟁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쟁이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7년 7월 루거차오 사건을 빌미로 명분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킨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는 중국과 일본 단독 전쟁이었으나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포함되고 일본군의 전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초기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중국 땅을 침공한다. 1937년 7월 베이징 루거차오 사건 발생 1937년 7월 베이징 텐진 점령 1937년 11월 상하이 점령 저항이 심해 일본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은 장기화된다. 1937년 12월 중화민국 수도 난징 점령 난징 대학살 30만명 학살 1938년 5월 교통철도 요충지인 쉬저우 점령 1938년 8월 광동 점령 후 중국 해안 주요 도시장하 일본군의 점령 지역 내 저항이 거세고 게릴 라정과 미군의 지원으로 일본군은 고전한다. 1939년 일본군은 전략 요충지 점거 및 봉쇄 전술로 전쟁은 장기화된다. 중국 보금로 봉쇄로 경제적 교사를 유도하나 전쟁은 장기화된다. 1945년 4월 중국군의 총 반격 미군도 중국 동부 해안지대 미군 투입 및 광저우 홍콩 공략 1945년 8월 일본에 무조건 항복 소련군의 만주 진입 중일 전쟁의 피해는 중국군 투입 병력 560만 미국 항공기 900대 피해는 전사 330만 부상 160만 일본군 투입 병력 112만 항공기 1만 대 전차 2000대 피해는 전사 70만 부상 120만 명 전사 70만 명